그림 복사 붙여넣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그 다음 그림 복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는 열 너비가 다른 표를 만드실 때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의 양식을 만드시고 결제란 같은 경우 만드실 때 현재 예제에서 결제란을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복사하지 않고 작성한다 라고 하면요 범위를 지정해서 범위 정하신 다음 테두리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행 높이 조절 하실 거구요 그 다음 범위 정해서 열 너비를 조절하면 이제 결제란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면 문제가 좀 생기죠 아래쪽에 내용이 열이 좁아져서 표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열 안에서 너비가 다른 표를 만드실 때는 직접 해당 열에다가 만들지 않고 이런 결제란을 만드실 때 다른 위치나 다른 시트에 만드시고 그 내용을 복사해서 사용해서 복사해서 그림으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범위를 지정한 다음 어 그럼 복사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붙여 넣으면 되지 않을까 컨트롤 v 를 하게 되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형식과 다르게 기존에 입력된 열의 너비와 높이에 맞춰서 데이터만 글자 내용만 복사 붙여 넣게 됩니다 이걸 원한 건 아니구요 복사를 했는데 저희는 d 4셀에다가 붙여 넣고자 합니다 홈에 가시면 붙여 넣기가 있구요 아래쪽에 기타 붙여 넣기 옵션에 세번째 가시면 그림이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붙여 넣으시면 이제 결제란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하시고 결제란 놓으시면 돼요 또한 단점은 만약에 여기에 개자를 담당으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수정을 하면요 어 그림으로 한번 복사하고 끝났기 때문에 결제라는 내용이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범위 정해서 복사 붙여 넣기 그림 하시면 되겠죠 네 다시 어 개자로 수정을 해보구요 지금처럼 복사 붙여 넣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범위 정하신 다음 복사 컨트롤 c d 4에 오셔서 d 4셀에다가 붙여 넣기 가셔서 연결된 그림을 선택하고 붙여 넣잖아요 그럼 연결된 어 붙여 넣기 하시면 개자 dc 대신에 담당 이라고 수정을 하면 연결된 그림이기 때문에 어 그림으로 붙여 어떤 내용이 바로 수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만약에 삭제 해라 그러면 열머리 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하시면 되구요 현재 예제에서는 단 원본 데이터는 삭제하지 마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삭제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 붙여 넣기 내용을 설명을 드렸구요 추가 설명을 더 드린다면 범위를 지정해서 컨트롤 c 복사 하시거나 또는 복사해 가셔서 그림으로 복사 선택하면 화면에 지금 선택한 영역을 그림으로 복사 할까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그리고 나서 붙여 넣기 클릭하시고 붙여 넣을 위치에 오셔서 붙여 넣기 클릭하시면 그림으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실 때 어 그냥 붙여 넣기 그림으로 붙여 넣기가 아니라 그림으로 복사 하시면 컨트롤 v 통해서 그림으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복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붙여 넣을 때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 넣는 예제였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작성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복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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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